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허위스펙 의혹 등 고발사건에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스펙 관련 수사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부에 살펴보겠다고 했을 때 1년 넘게 손도 되지 않던 사건을 왜 갑자기 살펴본다고 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더니 한 전 위원장은 견제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결론을 듣고 보니 앞뒤가 맞춰집니다. 경찰은 국민의힘 대표 출마 기저회견에 꽃길을 깔아주고 싶었나 봅니다. 최소한 수사라도 제대로 해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스펙 그리고 그 스펙을 활용한 대학 입학 의혹에 관련해 단 한 명이라도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단 한 곳이라도 압수수색한 적이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요?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전 위원장의 정치 재개에 앞서 우리가 혐의 벗겨드렸으니 꽃길을 걸어 국민의힘 대표가 되소서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에 관해 위반사항 없음 결정을 내린 뒤 국가권익위원회에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 문제를 털어버릴 적기라고 판단했던 건가요? 대부분의 경찰은 맡은 일을 꿋꿋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직 핵심의 일부 정치 경찰들은 일말의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을 고쳐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겁니다. 그 주인공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라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망가진 국가기구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면 경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한 한동훈 씨 딸의 혐의 내용은 물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과정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찰 수사 심의위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임을 미리 경고해둡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이 고등학생 때 썼다는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라는 논문입니다.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는데 문서 정보의 지은이가 벤슨이라는 케냐의 대필 작가로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문 대필 의혹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됐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만들었다는 애플리케이션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 청각 장애인과 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앱으로 미국의 공모전에 출품됐는데 앱의 소스 코드를 전문 개발자가 돈을 받고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당시 딸이 아이디어와 홍보에 참여했고 제작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들을 모아 경찰에 고발했는데 1년 8개월이 지난 작년 말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논문이 실린 저널이 엄격한 심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기관들이 자료 제공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시민단체가 곧장 부실 수사라며 이의 신청을 냈고 어제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재수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수사 절차나 결과가 적정성, 적법성이 현재에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노골적 봐주기라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도 단 한 명의 소환조사,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무혐의를 낸 것에 대해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